안녕하세요 키네마스트에서 동영상을 편집이 완료한 후에 바로 쉽게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한 것을 띄워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프로젝트로 들어왔습니다. 터키 여행에 관한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을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은 유튜브 키네마스트 최신판에서 출력하는 아이콘이 그전에는 이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이걸 터치하면 제가 이미 여기에 출력을 해놨어요. 여기에 출력을 했어요. 여기 FHD1080으로 하고 다음에 30으로 해서 다음에 비트레이트럼 중간 정도에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내보내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유튜브에 쉽게 올리는 방법은 이 아이콘 있죠? 공유 아이콘 있죠? 공유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공유 아이콘을 터치하면 유튜브라는 앱이 여기 보입니다. 유튜브 앱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유튜브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위로 살짝 올려보면요. 여기서 이것을 플레이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이걸 터치하면 플레이가 됩니다. 플레이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플레이해 볼게요. 이렇게 플레이도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자신의 채널 이름이 여기에 나오죠? 이렇게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면 제목이 나옵니다. 이 제목과 설명이 나와요.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제목에 저는 터키여행 이렇게 하겠어요. 터키 트래블 이렇게 넣고 다음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설명이 나오자. 여기도 터키 트래블 이렇게 같이 넣어도 되고요. 또 한글로 터키여행 이렇게 써주는 것도 검색에 도움이 되겠죠? 터키여행 그리고 터키 관광이라든가 이렇게 넣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완료를 누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제목이 입력이 되고 설명도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밑에 여기 공개가 있죠? 공개 이것은 공개를 하고 싶으면 공개를 해도 되지만 공개하기 싫으면 공개를 터치해서 보면 미등록이 밑에 나와요. 미등록, 비공개 이런 게 나옵니다. 미등록은 자기 자신의 친구나 혹은 가족들이나 이렇게 자기가 허락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줄 수 있어요. 링크를 걸어서. 제3제는 볼 수 없어요. 비공개는 완전히 자기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개를 하죠. 그래서 공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공개 터치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저 위에 상단에 업로드 있죠? 업로드는 이 글자를 터치하면 업로드 됩니다. 업로드를 터치합니다. 업로드를 터치하면 업로드 되겠죠? 올라가겠죠?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몇 초 남았다, 몇 초 남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래 보면 옛날에 자기 자신이 올린 동영상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면 금시 끝나겠죠? 통신 속도가 빠르면 이게 빨리 끝납니다. 그러나 통신 속도가 느리든지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하는 것은 키네마스터에서 출력해서 바로 올릴 수도 있지만 출력하면 갤러리에도 있잖아요? 갤러리에 가서 공유 아이콘을 눌러서 유튜브 앱을 터치해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유튜브 앱에서 바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앱이거든요. 이게 유튜브 앱입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키네마스터에서 바로 지금 현재 유튜브 앱으로 들어와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올리고 나면 이미 올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가 시작됐습니다. 유튜브에서 파일을 자기들에게 맞게 이 파일을 최적화시킵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Optimization이라고 합니다. 최적화시켜서 자기들에게 맞게 변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그래서 다 올려지면 여기 다 올려지면 아래처럼 이렇게 아래의 동영상처럼 이렇게 뜨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화면을 터치해서 시청할 준비가 되었다고 나왔죠? 이게 보시면 시청할 준비 완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화면도 이제 나왔어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세로로 돌려서 터치하면 세로로 돌려서 터치하면 이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을 플레이어 스톱 시키고 여기서 공유라는 아이콘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여기에 보면은 링크 복사라는 게 있죠? 링크 복사 이것을 터치해서 링크를 복사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카톡이라든가 밴드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데에서 공유할 수 있겠죠? 이상 티네마스테에서 동영상을 쉽게 바로 올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이것을 현재 정말 알겠습니다.